대전중구 선거결과를 보면서 갖게 되는 단상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중구 황운하대 이은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4개의 막대그래프를 보실 겁니다. 왼쪽에 2개가 지역구 후보 선택과 관련된 막대그래프입니다. 첫번째가 지역구 사전투표, 두번째가 지역구 당일투표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2개가 비례 선택입니다. 정당투표입니다. 세번째가 비례사전투표, 네번째가 비례당일투표입니다. 이제 관전포인트 그림 보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지역구의 사전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상호 비교입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왼쪽에 2개의 막대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막대그래퍼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투표 양당후보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수만 명의 당일투표에 참여한 대전중구 유권자들이 이은근 통합당 후보 붉은색을 선호했습니다. 민주당의 황운하 후보보다도 6.32%포인트를 더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붉은색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막대그래퍼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황운하 대 민주당 후보의 압승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후보는 이은근 통합당 후보를 큰 폭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15.3%포인트 압수게 됩니다. 따라서 푸른색 화살표는 황운하 민주당 푸른색으로부터 이은근 통합당 붉은색으로 거의 수직 상승하는 크게 하락하는 수직 하락하는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들인 지역후보를 뽑는 사전투표그룹과 그리고 당일투표그룹은 사전투표는 4월 11일과 12일 당일투표는 4월 15일 3-4일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딴판으로 유권자들이 후보 선정에 대한 선호도가 보이는 것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지역구 사전투표에 인위적인 개입 혹은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 상태라면 막대그래프 외의 화살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비례정당 투표의 사전과 당일투표율의 상호 비교입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투표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정당 선호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막대그래프는 대전 중구에서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 당일 득표율입니다. 대전 중구 유권자들은 통합당을 확실히 밀어줬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네 번째 막대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선정의 사전투표입니다. 비례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플러스 4.65% 앞습니다. 정당을 뽑는 선거에서 3, 4일 만에 유권자들의 선호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례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을 큰 폭으로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3, 4일 전인 비례사전투표에서 오히려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례대표를 뽑는 사전투표에서도 인위적인 조작이나 개입이 있었음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경우를 하게 되면 왼쪽에 두 개의 화살표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 방향도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왼쪽에 두 개나 오른쪽에 두 개가 모두 다 화살표 방향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후보 선택에 있어서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모두 유권자의 선호도가 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에 있어서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모두 유권자의 선호가 크게 달랐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당일투표에서 통합당 후보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이 돋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당일투표에서 통합당이라는 정당을 힘껏 밀어줬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나 정당에게 표를 더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금표와 정거 보전을 통한 그런 맹백백백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를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하시는 것이 저의 활동을 크게 도와주시는 일이고 나라를 돕는 길일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